여유로운 산책길 신나는 소풍길 설레는 배움길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길 우리의 일상을 즐거운 상상과 체험으로 채워가는 소통의 공간 글로벌 첨단 도시 서울에서 만나는 2000년 전 백제 역사의 현장 한성 백제박물관 한강변, 켜켜이 쌓인 시간 속 고대국가 백제의 흔적 흙으로 쌓은 거대한 도성 돌로 쌓은 왕들의 무덤 그곳에서 들려오는 2000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오래된 시공간에 숨쉬는 고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연구하며 시민에게 알려온 한성백제박물관 유구한 시간을 뛰어넘는 문화의 힘으로 어제와 오늘을 이어갑니다 박물관은 과거와 통하는 길 백제의 역사적 상상력을 오늘의 체험으로 바꾸는 특별한 시간들 오래된 것은 내일을 위한 지혜가 되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한성백제박물관의 모든 시간을 사람의 활기와 문화의 향기로 채워갑니다 고대 문화를 꽃피운 다양성과 국제성 글로벌 국가, 백제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오늘 역사와 소통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시민의 열린 문화공간 서울에서 백제로 향하는 길 한성백제박물관입니다